굳이 여기서 씨름 해야돼? 씨름하나 그냥 때리는거지 빠지죠 그냥 여기 있다가 쌈싸먹히지 말고 그냥 오케이 쓰러지 와 나이스 나이스 여깄다 괜히 당할 것 같은데 잡았는데 잡았어? 어이없네 쟤들 잡으러 갑시다 고고고 확킬 딴 것 같은데? 예 확킬 굿 굿 굿 굿 왜 이렇게 빨라졌지 가스? 왜 이렇게 안 빨랐는데 원이 커서 그래 난 더 쳐다본 줄 알았는데 오고있었네 가스 아 아까 핵이 타고 있는거 나 못 봤어 굿 굿 팀 잡냐? 온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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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어? 이거 졌어 아쉽다 어이없네 아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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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유리샷 깨졌어요 나갔네 아쉽다 아쉬워 붙어예 붙어예 팀전벨트 오우 돈 모였다 살릴게요 제가 살릴테니까 그 무장 좀 불러줘요 아니 안불러도 되는데? 불러야죠 돈 많은데 우리? 불러요 불러 나 왜 4천원이나 있냐? 불러요 유에비하나 돌리고 오 DDD 하나 쓰러졌어 하나 더 있을거야 오빠 뭐야 아이씨 아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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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리주신다? 스틸좀 밀 아 살려주세요 살릴 수 있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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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먼저 살려줘요 어 개놀랐네 하나 쓰러트렸더니만 갑자기 바여 무장 부르길 잘했다니깐 개놀랐어 방금 어 갑자기 이 초방향이 아닌데 갑자기 슥하고 나와 아이씨 정책에 한 번 더 돌려 저기있다 저기있다 장갑 상자지게? 장갑 상자 2개인데 내려왔어요 잡으러 가죠 왕관왕관왕관 왕관 안내려왔어 쫄따고 갔어 왕관다운 초컬 안좋나? 해봐야죠 밑에 떨어짐 다깝다 쓰러짐 나이스 1-1 쓰러짐 쓰러짐 어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뒤 우리 뒤 뒤에? 확인 정찰들은 좀 먹어요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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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푸시하네 어 왕관 죽었어 아 살렸네 이쪽 쳐 다른 팀 왔어 좀 찔러야 돼 포탄 구하라 포탄 구하라 빵구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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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 두스푼 뿌릴게요 그냥 네 모았어 어 저 뭐야 터졌다 위에 하나 포탄 구하라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화장실 안에 아 이거 넥선 소설인가 넥선 소설이구나 잡았어 잡았어 살려 살려 아 진짜 진짜 아셨어? 골 빼리네요 아 사냥 뜨냐? 다 전멸일 같은데 네 와 개노랬네 펠기 터져서 다 죽은 거 같은데 아이템은 안 떨어졌어요? 저기 지붕 위에 두 명이 있을 거고 제 존나만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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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겠다 아 어 지금 주부님 아주 자신만만하게 아주 벌판을 달리시는데 어차피 뒤질 거면 그냥 이렇게 뒤지는 게 낫죠 혹시 압니까 양심에 트랙이나 놈들 난 이렇게 정직하게 게임하는데 곧 죽을 거야 저 10명이나 남았어? 10명이나 남았어? 어 한 명 살아났나보네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여기 계기 타고 있구만 여기서 정비를 틀렸다 이동 복겜 신고하고 합시다 신고하고 합시다 신고하고 합시다 왜 신고하죠? 나가서 신고해야 되는지 나가서 하면 돼 사단을 해야 돼 그래서 나가서 얘들 다 와 클랜이네 한놈은 또 드럽게 코리안 핵이야 개드럽다 다 한국 애들 같은데? 몰라 한국 애들인지 중국 애들인지 너 핵은 그냥 아프다 민호가 남았다 내가 핵은 그냥 불 수가 없어 난 안할 수가 없으니까 백영향이 감사합니다.